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우리 2023년 6월 모의고사 모두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와 관련된 얘기들 몇 가지 하고 해설 강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학력평가 시작합니다 자 먼저 총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지를 받고 저도 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확인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통합과학이 시행되고 나서 시행된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봤지만 이번 모의고사가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내 생각이야? 역대급으로 가장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문제지만 너무 헷갈리고 모호한 표현들이 몇 가지씩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에서 정답률이 많이 다운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험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2번의 기억번 선지 정도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시험 범위 일단 이번 시험은 1단원 전 범위 우주의 시작부터 신소지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단원에서는 역학적 시스템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순서대로 내신을 진행하시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기말고사 시기가 이 시험 범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아니 뭐 과목별로 무라생지 나눠서 따로 진행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일부가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신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씁시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오답률 탑2만 했습니다 이유는 50% 이하의 정답률을 기록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41% 얘가 42%로 집계되고 있는데 정답률이 표본이 더 쌓이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60%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평이한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이 난이도로만 치면 이 두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14번 20번 보여드리겠지만 14번이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 그래서 이것도 왜 틀렸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면 선지 자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기역번과 니읍번을 이제 뭐 방출이냐 흡수냐를 제대로 못 골랐거나 아니면 이 그림 자체를 처음 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해석하지 못해서 가성이 높겠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상 왜 틀렸을까 쥐어짜고 있는 거야 니읍번 스펙트럼을 이제 흡수인지 방출인지 좀 헷갈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는지 알게 되면 선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20번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은 난이도가 어려웠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첫 번째는 마지막 문제니까 그래도 시간이 뭐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래프가 여기 꺾이니까 계산 실수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지들을 보는데 아직은 요 단원은 이제 내신을 안 본 친구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요 단원의 공부가 아직 미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되겠죠?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고 가볍게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 난이도는 요 두 문제가 그나마 좀 정답률이 낮았고요 다시 볼 만한 문제들 제가 넘버링 해드릴 테니까 요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해설 강의에서 요런 애들에서 뭘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형시키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이 통합과학 시험이고 절대 평가고 상대적 위치를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지는 않지만 여타 과목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의는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이라는 것의 구조적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시간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8시간 가까운 장기간의 시험을 보잖아 그래서 요 이상의 집중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 같긴 하지만 그걸 포함하더라도 하루 종일 시험을 본다는 게 아직 우리 고1 입장에서는 익숙한 일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 정도의 체력과 요 정도의 수면 패턴은 필요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직접적으로 깨닫고 경험치로 쌓으시길 바랍니다 뭐 처음부터 잘 적응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해라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도 보고 좀 편해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부터 시작해서 거의 전역 다 돼서 끝나는 이 시험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것밖에 우리가 가져갈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신과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 뭐 수능 따로 내신 따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특히나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경향이 심한데 사실 내신과 수능의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내신 시험으로 출제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맞지? 그래서 이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면 다시 뒤집어서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 간의 교집합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범위가 만약에 겹친다면 그 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본인 스스로 변형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가장 적합한 풀의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귀찮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해설 강의를 그 부분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딱 두 가지 정도고 문항도 아까 표기해드린 것은 반드시 꼭 풀어보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해설 강의 문항을 전부 다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역할을 잘ane다는 거예요 장현을 gele고 그리고 행 Katie 둘 는